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명 이벤트에서 에바의 오븐으로 쿠키를 구울 때 필요한 재료의 출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명의 정수를 제외한 두가지의 재료는 특수조건으로 적을 해치우며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단 첫번째를 보겠습니다. 각 종족마다 한개씩의 재료가 있으며 얻기가 쉬운 재료들입니다. 각 재료의 종족은 이렇습니다. 엑스 우유, 백스, 에테르 줄기, 몰락자, 기갑단 기름, 기갑단, 껍질 가루, 군채, 불복자 버터, 불복자, 암흑 에테르 줄기, 경멸자 재료 이름만 보면 유추가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특수한 방법으로 처치시 획득이 가능한 재료입니다. 맛있는 폭발, 수류탄 로켓 발사기, 유탄 발사기 등으로 처치 날카로운 향, 검으로 처치 비현실적인 열기, 태양 속성으로 처치 전기향, 전기 속성 피해 처치 무미건조, 공허 속성 피해 처치 영감의 섬광, 보주를 생성할 때 개인적인 손길, 근접 공격 처치 완벽한 취향, 정밀 공격 처치 통화 스프레이, 기관단총, 기관총, 자동소총 처치 마무리, 필살기로 처치 윤형자 핏맛, 활, 정찰소총, 저격총 처치 빛 적당량, 빛의 구슬 획득 다면적 맛, 다중 처치 완벽한 식감, 공급기 처치 이런 조건들으로 얻는게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여명 이벤트의 오븐의 재료 출처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